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코리아의 이유철, 이규리입니다. 저희는 뉴노멀 시대의 디자인 혁신, 풀클라우드 캐드라는 주제로 이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D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D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이란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가장 쉽게 설계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석의 경험, 마케팅의 경험, 그리고 성공적인 협업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란 여러분들이 이 무궁무진한 플랫폼의 세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경험이 가능한 3D 익스프리언스의 플랫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 내외의 경계 없는 협업입니다. 3D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통합된 협업 공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내의 모든 직원들이 이 협업 공간에서 컨셉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데이터 단절 없이 실시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유연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제약 없는 접근성을 들 수 있는데요. 3D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은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 장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별도의 IT 장비가 필요 없고 시스템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IT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비용을 크게 들여 라이선스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가 솔루션을 필요한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운용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의 세 번째 가치로 다양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솔루션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3D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은 하나하나 망락이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세계 최고의 솔루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수많은 솔루션들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 13개의 브랜드로 묶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솔리드웍스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솔루션들이 있길래 세계 최고 수준이냐고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시뮬리아의 아바쿠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바쿠스는 구조 해석 분야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석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 확장성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는 무한한 잠재가치와 확장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는 한눈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작업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다소 시스템의 R&D팀에서는 플랫폼에서 가능한 작업들이 우후죽순처럼 개발되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가치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가치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신 것처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솔루션들을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안드리기 위해서 저희 다소 시스템은 우리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포티폴리오를 분류해야만 했습니다. 이 포티폴리오가 바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설계, 엔지니어링 영역을 아우르는 솔리드웍스 두 번째로 데이터와 제품 수명 관리 영역의 에노비아 웍스 다음으로 해석 영역의 시뮬리아 웍스 마지막으로 제조와 생산 영역을 아우르는 델미아 웍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들을 알아보기 전에 해당 제품들이 플랫폼 안에 흘러가면서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 오늘은 간단히 몇 가지 기능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 맞춤 데시보드입니다. 플랫폼 사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업자 개인 업무 공간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셔도 되고 하나의 팀 데시보드를 구성해서 팀원들과 함께 협업의 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앱들을 간단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시보드 상에 배치하여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시보드에 구성을 해놓으면 모든 업무를 하나의 공간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협업 공간입니다.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3D 스페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별도 IT 관리 비용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권한별로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설계 데이터는 한두 개의 파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 설계 데이터, 컨텐츠 자료 등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에서의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통에 저장되고 해당 데이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된 하나의 데이터가 수정되면 다른 연결된 데이터도 연계되어 수정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 저장의 특성 덕분에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윈도우 체계에서 많이 활용하던 폴더 트리 구조로 유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3D Search라는 검색창을 통해 데이터를 검색하고 6W Tag라는 필터링 기능을 통해 검색 결과를 줄여나가는 내로우다운 방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된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이 사라지고 효율적 데이터 재활용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는 통합된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가능합니다. 플랫폼 내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로 전 제품 개발 과정이 프로세스화 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설계 앱에도 리비전 생성 및 성숙도 소유자 변경 기능들이 들어 있고 설계 수정 권한을 가져오고 반납하는 체크아웃 체크인 기능이 빌트인 되어 있어 제품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및 유연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내에는 이 테스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해당 테스크는 기존의 추상적인 이 업무라는 형태를 실체화시켜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무들을 테스크로 실체화시켜 놓으면 업무들이 명확해집니다. 진행해야 할 업무들을 생성하고 각 담당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 관련 첨부 자료나 업무 수행 결과물들을 함께 넣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할당된 업무들은 예상 종료일, 중요도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준으로 따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포함하여 이러한 테스크 관리 등의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PLM 세션에서 자세히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플레이 뷰어 기능입니다. 3D 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2D, 3D 데이터를 빠르게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CAD 제품 없이도 웹브라우저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하여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측정 및 주석, 마크업 등을 추가하여 상세한 리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계 관련 다양한 문서 데이터들을 3D 플레이에서 바로 열어서 빠르게 리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사항들은 바로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설계 엔지니링 영역에 있는 각각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와 드래프트 사이트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플랫폼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와 거의 동일한 사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솔루션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고 전혀 이질감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플랫폼과 연계하면서 기존보다 더욱더 강력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가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활용이나 제품 수면 관리 등 몇 가지를 나열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외에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기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에 비해 매우 간편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버전의 미디어 파일을 찾아 다운받을 필요가 없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 닥소 시스템에서 최신 버전을 바로 업데이트하고 수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 웹 환경에서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내 조직 간 협업을 위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를 시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플랫폼에 접속을 하고 솔리드웍스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켜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의 작업 화면입니다. 기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와 거의 동일한 작업 환경과 UI를 가지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패널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플랫폼 패널에는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가능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저장인데요.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로컬 머신에 저장했다고 하면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반대로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의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저장하려면 별도의 커넥터가 필요하고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의 데이터를 로컬로 저장하는 작업은 익스포트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가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기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가 라이선스를 장비에 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라이선스 계정을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를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닷소 시스템에서 제안드리는 솔루션의 조합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순서대로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인데요. 세 가지 제안 모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콜라보레이티브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와 같은 기본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제안의 경우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스탠다드가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풀 클라우드 캐드이자 파라메트릭 설계 도구인 3D 크리에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은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이 있고, 3D 크리에이터와 유리한 공면 설계 도구인 3D 스컵터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조합인 프리미엄에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프리미엄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설계 도구, 그리고 해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디자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위 세 가지 조합 중 적절한 제안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언급한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컵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의 가치를 모두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거대한 가치를 경험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되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위한 테스크와 연결되며 웹 브라우저에 접속한 사용자는 앞서 언급한 대시보드 내에서 3D를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해석 도구로의 연결은 별도의 데이터 변환 작업 없이 즉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VR로의 연결, 고급 렌더링 등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를 시작함으로써 무한 확장성을 가진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는 기존 2D CAD와 기능이 99% 일치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지 2D 설계 작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성된 데이터를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 또한 서두에서 언급드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무한 확장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의 설치 방식도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와 동일한데요. 원하는 버전의 미디어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필요 없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쉽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업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를 시작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있는 드래프트 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바탕화면 바로가기를 생성해서 브라우저를 실행하지 않고도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의 인터페이스는 기존 데스크탑 드래프트 사이트와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패널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를 도입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 드리는 두 가지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와 기존 데스크탑 드래프트 사이트를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커넥터인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이너 포 드래프트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첫 번째 조합에 프로젝트 플래너라는 프로젝트 계획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제안입니다. 여기까지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진정한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는 기존의 드래프트 사이트 대비 도면을 좀 더 예쁘게 라인을 깔끔하게와 같은 작업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매우 많은 도면을 수정 이력, 리비전, 성숙도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손쉽게 검색해서 데이터를 찾고 웹브라우저에서 즉각적인 도면 검토 후 수정 지시를 하는 등 도면 작업 이후에 프로세스를 체계하는 것이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의 활용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를 플랫폼의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프로젝트 플래너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2D 데이터가 전체 프로젝트에 연관된 첨부문서나 산출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도면 하나하나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프로젝트와 태스크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공면 설계 도구인 3D 스컵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3D 스컵처는 산업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구 설계자까지 모든 설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서브디비전 설계 기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유리한 공면 형상을 디자인할 수 있고 빠른 컨셉 설계에도 적합한 도구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3D 스컵처는 복잡한 공면과 유리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간단히 점, 선, 면을 선택하여 밀고 당겨서 디자인하는 쉬운 설계 방식을 가지고 있고 섬세하고 복잡한 공면 설계를 위한 다양한 도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브디비전 도구와 옵션 도구를 활용하여 빠르게 설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 분리 기능을 통해 작은 형상을 섬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으며 엣지 생성을 통해 깔끔한 마감 처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D 스컵처는 산업 디자이너가 활용하기 좋은 설계 도구입니다. 컨셉 설계나 공면 설계에 잘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휴대용 도구, 가전제품, 가구 등 인체 공학과 미학을 위해 산업 디자인을 하는 고객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디자인용 색상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 다양한 색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구 설계자와 산업 디자이너 분들의 다른 도구 사용으로 기구 설계를 진행할 때 데이터를 솔리드웍스로 임포트하여 가져와서 재작업하고 다시 내보내야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 디자이너와 기구 설계자 간의 단절을 의미하며 반복적 작업과 더불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프로세스입니다. 3D 스컵처를 활용하면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환경에서 이 분리된 워크플로우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변환 작업 없이 하나의 플랫폼 환경에서 컨셉 설계에서 상세 설계까지 간단한 도구 변화 기능을 통해 상호 전환하며 설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조직 내외의 경계없는 협업이라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가치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도구는 솔리드웍스와 유사한 파라메트릭 설계 도구인 3D 크리에이터입니다. 3D 크리에이터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파트 및 어셈블리 설계 도구입니다. 3D 크리에이터의 UI는 솔리드웍스와 매우 많이 닮아 있는데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3D 크리에이터는 설치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클라우드 캐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심지어 모바일로도 3D 크리에이터를 실행시키고 설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디어를 빠르게 상품화해야 하거나 빈번하게 컨셉 설계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3D 크리에이터를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크리에이터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설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AI 기반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디자인 가이던스와 스케치 요소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스케치 헬퍼, 유사한 특성의 모서리를 빠르게 선택해주는 셀렉션 헬퍼입니다. 위 세 가지 편의 기능 중 하나인 디자인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던스는 손쉽게 구속 조건과 하중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하는 AI 기반의 기능입니다. 설계자는 이 디자인 가이던스 기능을 통해서 중량을 최적화할 수 있고 자동으로 모델을 분석해서 수정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 제품의 중량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에 있는 모델이라면 도구를 가리지 않고 여러 부품을 모아서 어셈블리화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D 스크럽터와 3D Experience Solidworks, 3D Creator,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드릴 판금 설계 도구인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는 하나의 작업창에서 상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모델을 다양한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Solidworks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설계 도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각각의 3D 형상이 뒤섞인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D 모델링 이후에 이어질 해석 등의 다양한 작업에도 데이터의 단절 없이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호 운용성은 3D Experience 플랫폼이 추구하는 무한한 확정성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입니다.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는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는 판금 설계 도구입니다.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3D 크리에이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클라우드 캐드인데요. 3D 크리에이터와의 상호 운용성으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환경 또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솔리드웍스의 판금 기능 UI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솔리드웍스 사용자라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로 작성 가능한 판금 설계 영역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개의 사문명 중 위 두 가지는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판금 파트와 판금 어셈블리입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나 다른 2종 캐드로 작성된 부품과 어셈블리를 잃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3D 크리에이터와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솔루션인 것처럼 두 종류의 캐드를 하나의 작업창에서 솔리드웍스 모델과 판금 모델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는 기존에 작성된 모델을 참조하여 판금 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어떤 캐드로 작성된 모델이든지 3D 익스프리언스 환경으로 불러드리기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모델의 크기와 구조를 고려한 판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D 크리에이터와 3D 시트메탈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도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진정한 디자인 혁신을 이루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3D 익스프리언스 플랫폼의 가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렌더링 도구인 3D 렌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D 렌더는 별도 설치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 렌더링 도구이며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렌더링을 위한 고성능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환경에서 설계에서 렌더링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결과 또한 플랫폼 내에서 바로 팀원들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모든 장비에서 사실적 렌더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3D 렌더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크레딧을 사용하여 렌더링을 진행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각 렌더링 품질별로 사용되는 크레딧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품질의 렌더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사양의 장비가 필요하며 로컬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3D 렌더는 고성능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여 렌더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성능 장비 없이도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의 무제한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렌더링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머트리얼 라이브러리와 앰비언스 라이브러리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료된 설계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3D 렌더를 활용하여 다양한 렌더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머트리얼과 앰비언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단계의 렌더링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 중 고객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고객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주 키워드를 담아보았습니다. 기존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에 익숙하시지만 플랫폼의 기능을 함께 사용해보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덕스를 2D 도면 설계를 플랫폼의 확장성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3D 익스피리언스 드래프트 사이트를 산업 디자인 및 컨셉 설계를 진행하거나 기구 설계자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3D 스컵처를 클라우드 기반 CAD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3D 크리에이터를 판금 설계를 진행하시는 고객이라면 3D 시트 메탈 크리에이터를 렌더링 작업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3D 렌더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각각의 항목마다 다음과 같은 연결을 해두었지만 3D CAD 작업과 판금 설계를 함께하는 경우나 산업 디자인을 하면서 렌더링 작업까지 진행하는 경우 등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해당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강력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가치를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